만남의 시도라고요. 야당극도 하고 현철이가 연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기 가르쳤죠. 어땠어요? 뭐가 되게 답답했죠. 2013 대중상 수상 소감. 나에게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다. 황정민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던 우리 황정민 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상을 받은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같은 친구가 동시대의 배우로서 길을 갖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팔색조 같은 배우 황정민 씨. 오는 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진정성 가득한 연기 덕분에 관객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 눈빛 오래오래 스크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잭 리콜슨 아저씨처럼 저도 나 60대도 멜로를 찍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저는 좋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나도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기도 참 쉽고. 혹시 배우 생활하면서 후회되시는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황정민이라는 삶이 배우 황정민 때문에 조금씩 편안하지를 못해서 그게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나가서 혼자 밥 먹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작업을 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연기로. 영화 좋은 영화 들고 잘 만들어서 잘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직구 인터뷰 수영 씨 눈에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수영 씨와 키스했던 남자가 수영 씨 친언니의 입술을 뺏었는데요. 수영 씨 친언니와 그 당사자가 전말을 직접 밝힙니다. 삼자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대를 넘나드는 4인 4색 개성 만점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벽을 뚫는 남자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좌츠무들 유쾌한 비밀 폭로전. 나는 이종혁. 국민 흥남학원. 희철철 별명이 급성무셨다고. 급선무. 급선무. 금성무랑 비슷했다 해서 급선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때 눈매 라인이 그분이 성형하기 전이라서. 성형을 왜? 만명을 안 얘기하셔도 돼요. 금성무 씨가 한 번 듣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금성무 씨. 저는 그렇게 눈 금방 찍을 줄 몰랐어요. 매우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모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제일 매력? 눈썹 얘기하면 뭐 어디 뭐 귀가 서운해하고. 아 자신감이 되게 많이. 미소, 웃음 이런 거. 오 굉장히 자신감. 저는 되게 미남은 아니지만 호감형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소녀시대 수영 씨와 친언니 수진 씨의 이렇게 두 분과 입맞춤을 하셨는데. 수영 씨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무빙이 있었고요. 수인 씨랑은 이렇게 수인 씨가 와서 하고 가는 거라서. 별로 감흥은 없을 수 있잖아. 춤을 잘 못 추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턴 있죠 턴 포턴 들어왔습니다. 투턴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에이 그렇잖아요. 포턴도 잘 안 되는데요. 머리에만 짓고 나면 쉬워 타고 가야죠. 그래도 부족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탭댄스. 와. 연희 여수워. 정말 재능이 많으시네요. 그거 하나씩 멋지네요 진짜. 멋지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혈서를 쓰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 신입생 때 과 선배님이 단식투쟁을 하셨나? 무대로 지지단식자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는 모양이다 해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 사회자가 지지단식자들이 지금부터 혈서를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나눠주는 거야?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글자가 다섯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등록금 투쟁 등자에 한 열 명 모이고 녹자에 열 명 모이는데 투자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 이만한 글자인데 피가 모자라서 정말. 백창석 씨로 바뀐 후에 매출이 상승했다. 대체 무슨 옷이야? 사실 우리 관계가 얘기를 들었을 때 나 혼자 찍어? 아니야 두 명 되있대. 누군데? 김재동과 조정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하지만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이렇게.